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시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고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과 하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낳을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조상이 지은 그 조상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지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화를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면 아마 이제 멸망의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받은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구원의 길이 없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로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하고 지금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 받으라고 천국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 이 구원 받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왜 적은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주 큰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준비해 놓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업이 바쁘다 나는 밭에 가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 혼인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임금의 그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를 초청하러 보낸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고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사거리 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서 이제 이 잔치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가서 이제 외칩니다 정말 임금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한 그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가서 그 혼인잔치를 즐기고 누리려면 반드시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준비해 놓은 애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임금이 이제 바로 그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임금이 바랍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참석했는가 분명히 그 종들이 당신이 이 잔치에 그 모든 걸 즐기려고 하면 누리려고 하면 당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도 이 사람은 아니야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혼인잔치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저 애복을 입지 않는 자의 손발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초청에 정말 오긴 하지만은 청함을 받긴 하지만은 택함을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많은 남녀종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초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초청장을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누구시 우리 꿈의 교회에 오늘 한 번만 가요 이번 주 한 번만 가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번 주에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꼭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내 어떤 사람은 당신이나 가 나는 시간 없어 나는 사업이 바빠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애가 어려서 이러면서 그걸 거절하고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이 너무나 좋다는 거 그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그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천국에 오지 못하는지 여기 지금 종들이 가서 임금이 오는 종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여러분은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시니까 다행인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편이시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갑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절하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애복을 안 입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거기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지금 혼인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택함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반드시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애복을 안 입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운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여기까지는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애복이란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던 그런 애생활 그런 나의 더러운 생활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본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것을 가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그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불이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지금 죄악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 이것을 벗어버리고 애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애 생활 그대로 하면서 죄악을 즐기면서 이런 불이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배웁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영적인 심령 상태도 보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뭐를 보여주시냐면 저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때 제가 충격받고 놀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구세유와 준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해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즐기려고 한 그런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10대 때부터 여러 번 천국을 갔다 오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많은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집회 안에 가보면 굉장히 회개를 하라고 많이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 땅을 보라고 지구를 보니까 까만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하얀 그런 점이 하나씩 이렇게 있더래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하얀 점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애복을 입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애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당이다 택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의 더러운 그런 과거의 생활을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긴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그 혼인잔치를 즐기려고 했으니까 청함을 받아왔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로 왔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던 그런 삶을 여러분이 버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이 택함을 받습니다 왜 오늘날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냐 청하는 데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다겠죠 첫째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아서 왔지만 애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집안이 다 안 다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다 형제들이 안 믿고 집안의 어르신들이 안 믿는데 내가 아니면 며느리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자고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바퀴가 오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제사 문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그런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왔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아서 왔었지만 여러분이 택함을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로 가고 있어요 이 카톨릭에 카톨릭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제사 다 지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나이트그룹 가서 춤도 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거는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낙원에 영혼이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서 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부라는 지옥의 대기소에 영혼이 가서 거기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택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 봄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 이제 보면 누가 봄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비유로 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뿌리는 비유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어떤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 아니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요 와서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는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아 그 말씀을 들을 구원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딱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돌짝밭에 떨어지시는 아 너무 기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기뻐서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하는 줄 알겠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 나가니까 핏박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생겨 그러니까 아유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알곡이 돼야 천국 국간에 들어갔는데 쭉정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함을 받아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의 가운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 믿음 생활하다 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오면 그게 빠져 교회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택함을 입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간 그런 사람이 많이 봤어요 특히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신안주택에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가면 집안에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집에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막 집안에 왔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 받아야겠다 이거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게 무서워서 이 사람이 못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청함은 받았지만은 택함은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주여 주의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주여 주의했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양으로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데서 떠나가라고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이하고 죄악된 삶 불법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믿는다고 했지만 청함을 받아서 와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와 주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실조가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 생활은 없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장노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경우 권사님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가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 왜?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누구를 실족해 시키는 사람은 연자멧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화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사람을 실족을 시키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족을 시켰으면 그 사람대로 벌을 받지만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누가 아무리 나를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줘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신앙세를 중단하거나 교회를 안 나가거나 이런 일은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나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믿음 생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변명이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라고는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한 번 구원 받으면 죄를 짓더니 타락하든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성서적인 그런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가 한 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기 보면 지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난 두려워해서 그래서 뭐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항상 이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오 또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자꾸 육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한 후 내가 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육신을 쳐서 막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종하거나 시험 들거나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창암을 받지 않으면 택암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그랬죠 빌리포스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또 세상 유혹에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때 몇 명 구원 받았어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론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지원받은 지가 지금부터 6,000년 됐어요 6,000년으로 얼마 정도 흘렸냐면 한 1,700년 정도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지구상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보통 인간의 수명이 다 거의 900세를 넘었어요 900 몇십 세씩 보통이 그래 그런데 그때는 산하 제한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몇백 세 나이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900세 넘게 살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1700년 동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겠는가 고고학자들이 그때도 지구상의 인구가 몇십억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몇십억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경고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큰 배입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에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준비해 놓고 이제 노아를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는데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는데 진짜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노아의 가족 여덟 식구밖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덟 명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천 년 전에는 소동과 고모라라는 이런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너무 동성애가 만연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큰 문제죠 막 큐어 축제 해 가지고 계속 이거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성소수자 보호 동성애 이런 것들을 합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이런 아주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금 그런 일이 이 나라의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소동과 고모라가 그런 동성애가 만연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도시 국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소송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성을 이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록과 그 가족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도록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 록의 사이들부터 시작해서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록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손을 강제로 붙잡아서 이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록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때 이 소동과 고모라는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냐 록과 두 딸 세 사람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초청은 많은 사람이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제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남녀 하나님의 종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자애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이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청 자체를 거부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청을 받은 교회에 오지만 더러운 의복을 그대로 입고 예생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애복을 입지 않는 자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핏박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왔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청함을 받아 왔는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므로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초청받아 이곳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여러분은 택함 받지 못합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초청주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평상기에는 그렇지 않대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새벽 5시까지 오늘 새벽 5시까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말씀을 안 주시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5시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지 빨리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5시 되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몇 번째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초청받아서 한 번 왔다 가면 결코 여러분은 택함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청구까지 못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청함을 받은 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시험을 여러 번 겪었어요 병신도 때 그러나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빗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